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말로 다 해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게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힘 이것이 환란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할 때는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위협이 오니까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그 환란과 어려움에 오히려 더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만큼 개입하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구나 환란과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 marvel 드립니다 환란과 esch cubed